레이스의 주인공이라면 나와주세요! 네! 첫사랑의 아이폰 씨. 나 이뻐. 처음부터 XX라고 XX는 확실해요. 왜 이렇게 지시냐. 가자 그냥. 너무 확실한 것도 안 된 건가? 동조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역시 전문가들은 다른 애입니다. 이게 저의 애. 어느 정도 유추해놓고 들으니까 들리네요. 나 울었어 웃다가. 동현님을 되게 리스픽해요. 운오랑 동현이랑 계속 웃기는 거 같아. 오늘의 주제는 디벨롭으로써. 잠깐만 한번 여기서 다스리로 한번 해볼게요. 재밌어 죽어! 재밌어 죽어! 웃겨 죽어! 웃겨 죽어!